아트 박수 아트팡이 다 오신다 주민이 봤죠? 봤죠? 재밌겠죠? 버블버블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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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다 팡팡 안녕 송기쌤이예요 안녕 서연이예요 자 오늘은 리틀비츠를 가지고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볼거에요 이런 장난감? 뒤에 서연이 장난감? 이런 장난감 여러가지 장난감 만들어볼 수 있어요 짜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장난감 만들거야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? 얘는 뭘까? 왜그래 일단 하나씩 꺼내볼께요 이게 총 나올거같애 총 나올거같애 자 여기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 파란색은 연결하는거에요 파란색 뭐랑 연결할까? 우리 뭐가 필요하지? 어 이거 실험할때는 건전지가 꼭 필요해 건전지 있고 이렇게 조립 사이언 저번에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 여기 끼워볼까요? 오오오오 됐다 됐다 켜졌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켰다 껬다 하면 은 불이 들어와요 오케이 자 일단 꺼놓고 파란색은 연결하는거고 자 여기에 핑크색 있죠? 핑크색? 핑크색 애들은 입력을 하는거에요 입력! 입력 뜻이 뭐지? 신호를 넣어주는거야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아까 소연이가 붙이면 넣어봐 그냥 봐봐 다시 해볼까 왜 붙지? 우와 신기하다 자석이라서 그냥 붙어 잘못된 방향으로 갖다 대면 절대 붙지 않아 근데 올바른 방향일 때는 첫석 붙어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뭔가 효과가 나오는거에요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 보자 그거 먼저 해볼까? 그거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야돼요 소연 붙을까? 밀어내네 반대로 자석이가 착착 붙었어요 얘는 뭘까 소연아 얘 불 나올거 같지?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먼저 켜주세요 켰죠 조용히 해볼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하면 꺼질거야 다시 해볼까 또 꺼져서 다시 해줘 노래 부를 수도 있어 노래 부르면 계속 불 껴진다 노래 계속 불러볼까요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면 꺼졌어 얘 핑크색 얘가 사운드를 감지를 하는거야 소리가 나면 사운드 감지해서 불을 켜주는거야 얘는 뭘까? 얘는 뭘까? 자 우와 우와 근처하는거 같아 진동 진동 아빠 핸드폰에 진동 애도 조용히 하면 어떻게 돼 조용히 하면 어떻게 돼 진동 진동 우와 신기하다 다른것도 한번 해볼까요? 소풍기 연결해볼까요? 장애가 또 연결해주세요 바람 나와 하나도 안시원한데 하나도 안시원해? 바람 나오는데 소리를 내야지 다시 소리내야지 소리 과저들은 있었죠? 수리 반지 동작 Jahre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오 아니에요 서윤이가 노래를 부들으면 비눗방울이 나온 피리 만들어볼까요?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? 준비해 주세요 네, 준비해주세요 자, 이를 먼저 한 번 꾹 눌러서 반쳐보세요 꾹 눌러! 반쳐! 된다 그 정도만 해도 돼 한 다음에 반대로 넣어주셔볼게요 라슬 할 거구나 라슬필이 만들 건데 소연이가 노래를 부르면 비눗방울이 나오는 마술필 어떻게 됐지? 궁금하지? 이렇게 되면 네모나게 되세요 네모나게 되세요 네모나게 되세요 그 다음에 피피컵은 여기 중간에 뒤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자, 구멍을 뚫어왔습니다 이렇게 아, 구멍이 동쪽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, 또 구멍이 꽂히고 싶은거 꽂혀볼까요? 비눗방울이 나오는 마법의 노래 비눗방울이 나오는 마법의 노래 바르빗バーレ Nueva 바르빗 바르빗 로벌 로버 루버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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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빗 파르빗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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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름도 만들어 놔요 콰아~! groups that are still Tar aged guardians 으음